우와, 집 좋다. 누구세요? 피아노 레슨 왔는데요? 너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너는 뭔데 여기 있어? 그러고 가면 자존심 지켜질 것 같아. 돈 급하다고 선불로 달라고 해봐. 아! 아! 참 예산을 빠져나지. 너 왜 그래? 야 이거 씨, 말이 예민이지. 지람만 따는 거잖아. 야, 때려쳐. 됐다, 됐어. 할레나. 뭐? 해야겠다고 너랑. 하자. 아니지, 제목 아프ẫn 삶아 아프지住 아프지住 가사 삶은 식λά